이 물이 재밌을 거 아냐? 하하하하 하하하하 재밌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빠 내가 진짜 나랑 놀아야 돼! 오빠 이거 봐! 진짜 겁나! 하하하하하하 하나! 둘! 셋! 야! 오빠 왔다! 아 네 오셨어요 오라버니 아 그래 나 물 좀 아 네 티봐야지 여기 있어요 어 그래 야 내가 니가 보는 거 말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본다 티비 아 네 그럼 뭘로 틀어드릴까요? 어... 프리 채널로 틀어봐 네 어 으하하하 으하하하 너무 좋아 어 urb 어떻게 너는 그렇게 여동생이 말을 잘 듣는 거야 어? 어? 당연히 내가 하늘같은 오빠라서 그렇지 당연한거 아니야? 니 동생은 안그래? 니가 만만해서 그런거 아니야? 그런거 아니거든 내 동생도 말잘들어 너 우리집 왜왔어? 야 오빠왔다 야 오빠왔다고 받더라구 이게 오빠한테 왔으면 오라버니 다녀오셨어요? 라고 해야지 뭐래 뭐 잘못먹었냐? 야 안되겠다 잠깐 일로와봐 아가 니가와 잠깐 와보라구 왜? 아잇 잠깐 와봐 진짜 귀찮대 아 왔는데 뭐 나 뭘 뭘 뭘 니 갖다먹어 왜 나한테 진짜 죽고싶어서 그래 오빠? 이게 하늘같은 오빠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오빠 난 당신을 오빠라고 생각해본적 단 한번도 없는대로 야 비켜 내가 보고싶은 TV채널 볼거야 야 너 아까부터 왜 자꾸 시비냐 엄마한테 다이른다 엄마도 다이른다 엄마도 다이른다 진짜 어이없어 진짜 어이없어 됐어 오빠 TV 봐 나 나간다 야 어디가 알아서 뭐하게 내 동생은 왜 이렇게 모난지 모르겠어 나도 예쁘고 착한 동생 가지고싶다 태태기는 부럽다 그냥 엄마 아빠한테 요르르 말고 다른 동생도 만들어달라고 해야겠다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아빠 어 어 어 아빠 오늘 회사 쉬는 날이잖아 왜 아빠 다른게 아니라요 동생 좀 만들어 주세요 엄마 아빠 뭐 동생 아니 그런데 어 니 동생 요르르 있잖아 어이 쟤네는 날 오빠라고 생각 안한다고 셋째는 안돼 여보 응 셋째도 괜찮을지도 뒤진다 응 야 니아야 셋째는 어쨌든 안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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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빨리 정리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빨리 가서 숙제나 해 엄마 아빠도 여동생은 안 낳아주실 것 같고 어디서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이 티비에서 뭐가 파네 안녕하세요 3분 후 쇼팅의 쇼호스트 태태기입니다 오늘은 못된 여동생들을 가진 오빠들 혹은 이쁘고 착한 동생이 가지고 싶으신 오빠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바로 3분 여동생 평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여동생들을 단 3분 한 3분만에 전자레인지만에 돌리면 훅 완성 자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1234에 1234 1234에 1234 이 기회 놓치지 네 맞쌰요 누구세요 안녕하십니까 배달 왔습니다 3분 여동생 시키신 분 맞쥬? 네 맞아요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왔구만 좋아 그럼 뭐 먼저 뜯어보지 으헤헤 음 역시 음 요르르 보다 예쁘고 귀엽고 애교 많으면은 나한테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가 되는 동생이 짱이긴 하지 애교가 많은 여동생부터 한번 들려봐야겠어 자 좋았어 전자레인지 돌리고 좋았어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어 어디서 나오는거지 어 어 오빠 오빠 안녕 난 오빠 동생 애순이야 나 오늘 밤에 꿈같도 귀신 꿈같도 그래서 너무 무서웠죠 어 어 그랬쩡 역시 귀엽다 귀여운 여동생으로 하길 잘했어 오빠 우리 저기 가서 같이 놀자 하하하하 하하 아 아파 아파 여기 꾹했어 나 여기 꾹했어 방금 지나가다가 무서리 부딪혀서 여기 꾹했죠 여기 아팠죠 여기 아팠죠 여기 멍들면 어떻게 빨리 화이트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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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팠어 10초에 면반반받이를 나는거야 우와 나 너무 힘들 힘들 나 부딪혀서 힘들다 아 오빠 너 알아? 시상에는 3가지 꿈이 있어 싱거운 시상에 땀멋이 달지는 소금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그리고 마지막엔 오빠와 지금 함께하는 지금 우와 말이 엄청 많다 너 좀 수사쟁이구나 난 오빠가 좋으니까 평생 오빠 곁에 있을거야 오빠도 그게 좋지 나도 그러니까 평생 오빠 옆에 있을거야 고마워 어 오빠 있잖아 백년에 한 번 피는 꽃이 있는데 그 꽃이 피면 영원한 사랑이 이뤄진다나 그 꽃이 필 때까지는 오빠 곁에 있을거야 그리고 새하니까 생각난건데 삼백년에 한 번씩 키우는 새가 있대 그 새가 울며 영원한 남배를 이어진다나 말아라 오빠 심심한데 우리 티비라보니까 티비에서 재밌는가 나 공부형이 있나봐 아아아아아아아아 오빠 놀라버렸어 난 물싸고 홀쩍 어 미모를 재밌을거하네 아하하하 아하 재밌어 아하하하 아하 오빠 내가 진짜 나랑 놀아야해 오빠 이러봐 진짜 겁나 아하하하 이건 내가 원한 동생이 아니야 으으으으 길에서 피가 피가 났네 역시 어허 뭐야 애교만 좀 밑에 수다쟁이가 있었잖아 어쩐지 우와 걔는 진짜 너무 시끄러웠어 어허 아하 이번에는 그런 아주 얌전한 요조 숙녀가 죽겠다. 그래. 예. 방금 깨도 그렇고. 한번 돌려보자. 이번엔 또 어디서 나올래나? 어디서 있을래? 어딨니? 여자 숙련 내 동생. 뭐야? 안녕? 에? 말을 안 하지? 얌전한 건 알고 있었지만 인사도 안 받아줄 줄이야? 뭐 어때? 조용한 게 좋은 거지? 일단 우리 같이 놀까? 오빠가 좀 놀아줄까? 야! 야! 어? 왜 나랑 만노를 주고 말도 안 섞어? 씹씹해 죽겠네. 이래도 말을 안 해? 에? 에? 됐어. 됐어. 에이. 더럽고 취소해서 더 이상 말 안 시킨다. 나도 너 같은 동생 필요 없다. 이거야. 사람 냄새 나는 동생 없나? 어? 여기 딱 있네. 사람 냄새의 여동생. 좋아. 이번엔 마지막이니까. 이번엔 성공할 거야. 3분. 땡! 어디서 나올래나? 누구세요? 오빠 안녕? 어? 이번엔 꽤나 정상 같은데? 응? 무슨 말이야 오빠. 밥이나 먹자. 내가 차려줄게. 어? 이번엔 성공인가 봐. 우와. 진짜 맛있었다. 역시 사람 냄새 나는 여동생이라 그런가. 밥도 엄청 맛있게 잘하네. 별거 아니지 뭐. 아? 동생아 나 물 떨어졌다. 물 좀. 응. 알았어. 잠깐만. 살아내는 냄새나는 여동생 역시 좋구만. 오빠. 여기 물. 아이. 고마워. 물도 한 번 마시고. 동생아 그럼 밥도 다 먹었겠다. TV나 같이 한 번 보자. 그럴까? 응. 오늘 뭘 보지? 아. 이게 좋겠다. 오. 가득. 가득. 진짜 재밌다. 가득. 진짜 재밌다. 오빠. 오빠. 내 근처에서 지금 누룽지 고소한 냄새나지 않아? 맡아봐. 진아. 지왕. 어때? 한 그룹지. 싫어. 냄새가. 이게 무슨 냄새야. 오빠 아직 일러. 오늘 저녁밥을 아주 많이 먹어서. 이게 뭐야. 도망쳐. 냄새가. 눈이 따가워. 눈이 따가워. 눈이 맹어. icio는 봤어. 진짜. 이것도 뭐야. 아무래도. 나한테 정상적인 착하고 예쁜 여동생이 생기는 건 불가능일 거야. 나한테 여동생 같은 건 없을 거야. 착한 여동생. 다녀왔어. 왔어? 뭐야, 불쌍선 학교예요. 오빠라고 하나 있는 게, 집에서 이러고 있고. 이거 먹어. 아니 뭐 별 건 아니고. 나 오늘 친구 집 갔다 왔잖아. 난 친구 집에서 많이 먹었는데. 친구가 좀 가져가려서 주는 거야. 역시 내 여동생이 최고였구만. 여루루가 짱이야. 게임을 먹어야지. 친구 집에서 전해를 먹었잖아. 주인공이 잘 먹었고. 단순한 물이 잘 먹었고. 감사합니다.